마약을 언제부터 했고 동영상 보여드렸고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몸에 있을 거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전화가 오더니 철수 명령을 받은 거예요. 두 분이었는데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게 우리 그냥 들어오래.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하고 억울한 채로 현관을 열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봤더니 큰 누나,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 와이프가 저희 집 식탁 중앙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라고요. 저를 노려보면서 누나가 일반 가정주부인데 경찰한테 와서 일반인이 이거 영장 없이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. 저희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것들을 싹 수그러들게 만들 만큼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짚어준 사람이 누굴 건가 누군가 그럼 저는 고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